길게 보세요 아 네이버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ooh 오 00 12 19 19 17 15 일 한 20 20 20 20 20 22 22 23 자 어떻게 됐어? 아아 더 지금 이렇게 잡았잖아 이거를 더 이렇게 잡아요 더 이렇게 이렇게 총 쏘도 오케이 단심하고 돌아가 휘 오케이 오케이 됐어 그리고 오른쪽 잡아봐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잡은 거를 야 오케이 아유 뭐야? 동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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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방금 똑바로 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니가 스윙 계도가 출리 좀 아우디 이긴 한데 그걸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립을 좀 조정을 하면 우선은 힘을 좀 빼 아니 그니까 드라이버 그니까 왼쪽으로 다 말리잖아 아 그럼 그립이 드로우 구질의 그립을 잡고 있는 거지 그거를 약간 왜 바뀌었지? 왜 바뀌었지? 원래 슬라이스인데 아니 근데 지금은 왼쪽으로 두 번이 죽었잖아 그렇지 그거를 조정하는 방법도 네가 알아야 돼 훅이 나면 오른손에 힘을 빼고 살짝 내려진 느낌으로 열릴 때는 좀 R형도 마찬가지야? 봐봐 봐봐 다시 훅을 들으셨잖아 오른손 이게 이렇게 잡았는데 훅이 난다 그럼 이렇게 잡아야 돼 왼손을 오른손은 마찬가지고 이렇게 잡았는데 훅이 난다 그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잡았는데 슬라이스가 난다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잡고 처방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들어오고 이게 슬라이스 그립이야 그러니까 훅 그립 슬라이스 그립 쳤는데 슬라이스가 좀 난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 리어 잡고 반대로 드로가 난다 그러면 세어 잡고 그거를 그 상황 상황에 맞춰가지고 네가 알아서 그립을 조정하면서 쳐야 돼 지금 부드럽고 좋은데 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팍 예전에 격렬게 보라 짜증을 못 한다 Cuz 어허허허허허허허 클럽은 wreck 쭈아 나 바로 봤어 진짜 이거 할 줄은 거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각할 때는 주머니 이렇게 쳐져가지고 어허허허 오영보잣 슬라이스 하다가 계속 왼쪽으로 더 해간 것 같아요. 네? 한 번 말 드릴게요. 차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않아요. 순간적으로. 몸을 돌려서 방향을 틀어서 하지 마라. 안그러면 놀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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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도 빨리 알아야 돼. 그것도 장치생 사람들은 그때그때 안 뗄 때만 스윙을 바꿔서 할 줄 알아요. 그리고. 이 그립을 조정을 했잖아. 내가 슬라이스가 나. 그래서. 이거를. 너가 지금. 이렇게 잡고 있는데. 슬라이스가 나. 이렇게 잡고 있는데. 그러면. 다시 이걸 이렇게 돌려 잡잖아. 이렇게. 어. 그러면. 슬라이스가 이제 안 나고 드로우가 난단 말이야. 근데 드로우가 아니고 완전히 훅이 난다. 그럴 때는 왜 그러냐면. 자. 여기서 스윙을 했어. 그럼. 클럭. 여기가 이제 리딩 엣지잖아. 이게 리딩 엣지인데. 이걸 잘 봐야 돼. 스윙을. 이렇게. 드로우. 구질에 그립을 잡고선. 쳤는데. 이제 슬라이스가 안 나고. 드로우가 나. 근데 너무 막 훅이 많이 나. 그런 건 왜 그러냐면. 지금 이거를 이렇게 돌려 잡았잖아. 이것도 돌려 잡고. 이것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려 잡았어.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. 공이 맞고. 클럽이 이렇게 돼 갖고. 이렇게 가잖아. 그러면 지금 봐봐. 클럽이 이렇게 누웠지. 이면이 이렇게 누웠지. 이렇게 되면 훅이 엄청 나는 거야. 딱 쳤을 때. 이 리딩 엣지가. 이렇게 서야 돼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자야. 이렇게 보면 이게. 지금 이렇게 섰잖아. 근데. 약간만 이렇게 붙여야 돼. 그러니까 쳤을 때. 백수나 공이 맞고. 임팩트 후에. 딱 갔을 때. 이게 이렇게 보면은. 이만큼 서리잖아. 이렇게 있으면 공이 잘 가. 근데. 쳤는데 훅이 났다. 그럼 이게 이만큼 돌아가는 거야. 근데 반대로 슬라이스가 났다. 쳤는데. 손이. 이렇게 돼 있어. 클럽이 리딩 엣지가 이렇게. 열렸어. 이렇게. 그러면 이건 슬라이스고. 그러니까. 임팩트 후에. 릴리즈를 할 때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리딩 엣지가 이렇게 똑바로 서 있으면. 스트레이트로 가고. 이만큼 다치면은. 닫힌 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야. 이만큼 더 닫히면 완전히 왼쪽으로 휘는 거고. 쳤는데 이게 열리면 어떻게 돼. 이게 열리면. 슬라이스가 나는 거지. 열려가지고. 그러니까 여기서. 쳐서. 내가 봐야 돼. 이 리딩 엣지를 봐야 돼. 이게. 이게 이렇게 되면은. 훅이 나는 거고. 이게 스트레이트로 가는 거고. 쳤는데. 이게. 이 손이 로테이션이 이렇게 안 되고. 그냥 이렇게 올라가면은. 열리니까. 이게 슬라이스가 나는 거지. 그거를 내가. 그거를 내가. 릴리즈의 손목. 이게 로테이션을 얼마큼 한 건지를 내가 정해서. 연습을 해야. 해야. 거리를 맞춰. 레디. 보름 오셨어요? 흐흐흐. 이 친구야. 다리 쳐. 레디. 샷. 들어왔다. 야. 하하하하. 펑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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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ē. 어어. 신규! ARU d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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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a. 짱.